들어와요 어, 차 안전할래요? 아 줄 거 있다는 게 뭐예요? 당신만을 위한 행복한 인생의 동반자, 구대영 아유, 그렇게 좋아요? 그냥 아주 입이 귀에 걸리겠네 하긴 뭐 이런 남자친구 없긴 하죠 저 센스 있고 위트 있고 자상하고 하여간 그놈의 공치사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말로만 아, 그럼 말뿐이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네 뭐, 뭐예요? 자 가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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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, 너 행동으로도 자상한 남자 맞죠? 이렇게 애인 반려견까지 이뻐해주고 아니, 근데 왜 누나가 눈을 감아요? 어머, 이 여자 응큼한 여자네? 아, 아, 저리 가요. 아, 저리 가자 알았어요, 누나도 해줄게요 야, 이수경, 네가 퀵의식 같은 인간을 소개시켜주고 아, 저리 가자 알았어요, 누나도 해줄게요 자 야, 이수경, 네가 퀵의식 같은 인간을 소개시켜주고 엥 DO 영어 자, 잊은 유 Cham어 이수경 오 감사합니다.